6월 2일 토요일 나는 오늘 알라딘 2회차 알라딘 한 번 더 보러 지금 가고 있는 지역에 시간이 조금은 쫙박해서 차 타고 가려고 맛이 짱좋해 차 타고 가려고 담고 살고 옮과를 변하고 뒤에 푸트는 가볍다 척추가 더 bolt 척추가 더 나아 척추가 더 powerful 척추가 더 나아 척추가 더 나아 척추가 더 나아 척추가 더 나아 척추가 더lene게 척추가 더 나아 영화보고 엄마가 장두가 오나 해서 자자아 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